양옆으로 화면이 같이 나오니까 아이칼을 더 좋아하고 한우선도 지를 정도로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. 특히나 다양한 색깔이나 장면들이 나오면서 애들이 더욱더 영화를 즐기고 만화영화를 즐기고 좀 더 집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스크린 액스로 꼭 부르세요. 신비한 세상 속 친구들 찾아서 영원히 함께 노래 부를 거야 이렇게 우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